대한민국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을지연습 광복 70년의 위대한 여정을 거쳐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을지연습은 국민, 정부, 군이 매년 함께 실시하는 비상대비훈련으로써 올해는 8월 17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며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주민대피, 화재 진압 등 다양한 특변을 실시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이 튼튼한 국가안보를 만듭니다